제가 조카를 데리러 가고 있는데요. 자다 말고 나와가지고 마치 제가 한국에 사는 것 같네요 저기가 어린이집인가? 한번 따라와봤는데 날씨가 거의 여름이 됐네요 한국은 다 이런거 타고 다니나봐요 언니 영화차가 뭐였지? 다현아 이모 왔어요! 아예쁘니 이건 절천데요 혹시 몸은 어떻게 되세요? 다현아 이모 왔어요 집에 갈까? 네 다현아 집에 갈까? 짝짝이 비둘기 어딨어요? 아우 이뻐! 내 강아지 이모가 데리러 왔어요 멍멍이도 있어요 갈까 우리 집에? 집에 갈까요? 에이 이뻐 집에 가자 강아지 이모가 데리러 왔어요 이모가 데리러 왔어요 이모가 데리러 왔어요 이모가 안 잠가준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안했겠지? 다현아 어디 가고 싶어요? 저기 가고 싶어요 저기 저기가 어딘데? 저기 가고싶어요? 이모랑 잠깐 갈까 저기? 가고싶어요 여기? 가자 이모랑 다현이 어디 가고싶어 거기 가고 어이 뭐야 이거 계단이잖아 여기 가고싶어요? 뭐야 이거 그네 타고싶어요? 우리 강아지 그네 타고싶어요?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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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무 어디 가고싶어요? 어디?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갈까요? 집에 갈까요? 그래 집에 가서 맘마 먹자 다연아 컴온 귀여워 먹고싶어요 먹고싶은사람 컴온 자리에 앉아요? 아이고 착해요 아이고 예뻐요 다연이 잘먹죠 먹어봐 아이고 잘먹어 얌 맛있어요 아이고 잘먹어 귀여워 귀엽다 아이고 예뻐 아기 먹방이다 아기 먹방이야 어떻게 잘먹어요 우리 다연이는 아이고 흘렸어 괜찮아 이모가 씻겨줄게 먹어 응 흘렸어 입에 넣어 입에 쏙 손 깨끗해 아이고 귀여워 점심에도 많이 먹었다던데 또 먹네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아이고 잘먹어 먹어요 이모 좋아 이모 좋아? 아이고 잘먹어 아이고 잘먹어 우리 예쁜이 잘먹네요 으헤헤헤헤헤헤 이모가 할게 없네 우리 다연이 스스로 너무 잘먹어서 입만 닦아주면 되겠네 목욕만 씻겨주면 되겠어 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뻐러 무슨 표정이야 오늘? 흐헤헤헤헤헤헤헤 아으 이뻐 아이고 잘먹어 아이고 잘먹어 아이고 철철철 괜찮아 괜찮아 아익아 circles ,,IK vaccinated 했는enses